울렁너티엔 자식 직업은 뜻까 15년째 당사 기술보단 예술이야 실력보단 매력이 품격서든 파격이 사치보단 가치가 좋아 자신을 러브인 여러분도 아비앙역사람들 남극점을 짜면 짜증냐 미시빵밥은 짜증냐 생선을 먹을 땐 가시발라먹어 수박을 먹을 땐 가시발라먹어 날 좋아하는 분들 내 삶을 먹어 욕하고 목욕하고 살짝 하도록 하는 분들 모여 이 건 안 먹고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oh yeah I love 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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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it 양쪽이 고맙게야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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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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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감사합니다.